네~~ 화장실 하루만 입어야 되는데 수영 아! 너무 파래! 너무 TMI인가요? 벚꽃 스파클링 먹어볼래 나 그럼 벚꽃 딸기기 해보래 벚꽃이 왜 이렇게 빨리 지는지 알겠어 왜? 이거 만드는.. 왜 벚꽃이 빨리 없어졌는지 알겠어 네 맛있다. 은근히 중독성 있네. 네 여러분, 가투데요 오랜만이에요. 뱀뱀. 유겸. 예스. 막내 고친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많이 컸죠. 벌써 23살이에요 지금. 좀 있으면 24살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시간이. 저 20살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3년 지났니. 근데 형들 이 나이 때 데뷔했잖아. 그러면. 진짜 형들 힘내. 힘들었겠다 형들. 막내 사실 막내 아니에요. 그렇죠. 이 팀은 솔직히 좀 막내 언탑인 것 같아요. 이 팀은 갓세븐은 약간 막내의 반대예요 약간. 형들 착한 거 맞는데. 근데 형들도 똑같이 저희한테 해요. 맞아요. 결국엔 다 동갑. 다 똑같은 거죠 뭐. 근데 우리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 손 안 넘어요. 그럼요. 딱 이거 손 여기 있잖아요. 저희 그냥 손 앞에서 계속 서 있어요. 뭔지 아시죠? 절대 안 넘어요. 그냥 계속. 안 넘어갈 거지랑. 어제 뭐 먹었니? 나 어제 삼겹살. 진형이랑 같이 사는데. 형이 내가 갔다 오니까 자기도 배고프다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삼겹살 꺼낸다고. 나는 샤워하고. 형이 삼겹살 꺼낸다고. 난 네 형이랑 같이 살아도 좋다. 나는 어제 혼자 들어와서. 틈새라면 먹었니? 와.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 혼자 먹고. 내가 먹고 있는데. 고양이 내 말이잖아. 내 태블릿 앞에서 이렇게 뭐 했어? 내가 먹는 거 뭐 먹고. 외롭지 않았어? 다행이야. 와 틈새라네. 나는 먹으면 진짜 화장실 하루 종일 가야 되는데. 내가 KBS 가요대 축제 때. 먹었을걸? 응. 가요대 축제 때. 하드 케이크. 하드 이때. 진짜. 진짜. 그날. 진짜 뻥한치고. 응. 한 여섯 번 갔어. 먹었거든? 어. 사람보다 안 냈네. 뭐야. 나 매운 거 생각보다 잘 먹으나 봐. 이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먹었어. 먹었어. 먹고 먹고. 아 이제 리허설 갈게요. 그런 거야. 근데 갑자기. 망했다. 오 마이 가시. 그리고 어제도 인터넷 쇼핑 좀 했어. 물티슈랑 휴지랑 물. 맥주잔. 저는 그냥 매일매일. 맥주 안생.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게 그게 제. 뭐라고 해야 되냐. 정신 상태에 좋더라고요. 그럼. 막 어디 나가서 막 그렇게 마시는 거잖아요. 집에서 한 잔 혼자 이게 깍. 쫙. 이거. 여러분들 이거 들어와요. 제가 꼭 이거 얘기할게요.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이게. 하루 종일 일을 힘들게 하고 왔죠. 그러면. 집 도착하고. 씻어요. 씻고. 머리 딱 말리고. 딱 편한 옷 입고. 나와서. 맥주잔. 시원하게 냉정보를 꺼내서. 착. 이 소리야죠. 이 착 소리가. 우리에게. 수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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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열자마자. 아 오늘도 잘 마무리했구나. 딱 앉잖아. 자는 게. 딱. 그렇게. ASMR. 나는 이번에 이번 페이지 빼고. 다른 거 녹음. 45분이었어. 45분? 응. 페이지만 2시간. 왜? 너무 어려워. 그. 너 믿어줄래. 어. 믿어줄래. 믿어줄래. 뱀뱀공 녹음하는데. 제가. 극히 올라가긴 해요. 근데 제가 그날에. 약간. 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거 오늘 될까? 해서. 아 네. 삑살이 너무 나는 것 같아. 진짜. 와 이거 어떡하지? 진짜 너무 높은 거예요. 히 맛이 나는 거예요. 히 맛이 나는 거예요. 하하하하하하. 근데. 그. 뭐야. 근데 너무 잘 나왔어. 너만 진성 아니었어. 아 그래? 어. 아 나 진성했어. 삑살이 날까봐. 이렇게 했어. 삑살이 날까봐 그렇지. 어 그럼. 그렇게 맛있네 얘. 아 우리 진짜 이번에. 응. TMI 있다. 해봐. 콘서트 끝나고. 진짜 오랜만에 너무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유겸이 진짜 안 아프거든요. 1년에 한 번은. 잠을 푹 자니까 그나마 좀 낫더라고. 비행기에서 자니까 그나마 좀 낫더라고. 비행기에서 자니까 그나마 좀 낫지. 나도 그래. 지금. 저 지금 비행기 너무 타고 싶어. 진짜 너무 너무. 지금 막 집에서 자도 막 알람 맞추고 그런 막. 뭔가. 그니까. 불안한 마음. 긴장하면서 자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비행기. 어. 아 영재형이야. 와 진짜 웃음. 이거 방금 자기도 했는데. 저 회사가. 진짜 크다. 비행기 타자마자. 그니까. 그거는 알람. 또. 뭐 안 해도 되고. 그쵸. 다 자도. 일어날 때. 잔스럽게 일어나야죠. 잠만큼 자고 일어났는데도. 시간 좀 남을걸. 와. 최고의 휴식. 진짜. 그래서 잠옷이랑 뭐 이런거 다 갖고 갈거에요. 와. 진짜. 나 요번에. 와 너 말 잘했다. 나도 그래야겠다 진짜. 내가 좋아하는 내 이불이거든. 이불 비행기 갖고 올라타는거 같아. 근데 이불. 나 너 알고. 영생 때부터 쓸데. 알아 알아 알아. 미끄미끄라는걸. 어. 그거 갖고 갈거야. 나 진짜 잠옷 입고 가야겠다. 오케이. 잠옷 가져가야겠다. 이번에 이불이랑 월요일투어 같이 돌아보게. 너무 기대되네요. 비행기 타는게 왜 이렇게 기대되냐. 우리. MBC. 투데이 쇼. 나가잖아. 잘해야죠. 응. 가서 그냥. 영평한 노래를 하면 될 것 같아. 영어 가서 외워야 돼.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영어 가서 외워야 돼. 너 영어 잘하나봐. 알아요? 나 외워야 돼. 해봐. 기억하는거야? 잠깐만 기다려봐. 나 아까 있어 가서. 보지마. 나 기억해야지. 아니. 외워야 돼. 아직 못 외웠어. 내꺼 모르죠? I wanna be the place that you can raise your hands. 이게 대박이었어 봐봐. 이게 대박이었어 봐봐. Here I go again. Oh I can feel the darkness rush inside my heart. Try not to stumble and fall. Cause I. 봐봐. Cause I. Cause I. Cause I. Cause I. I dream. Cause I. Cause I dream. I need the hour of my peace. You're gonna go reaching for your life. Gonna win this fight. 어때 얘가 저한테 뭐 커브를 쳤거든. 아. 아. Okay. Yeah man. Yeah man. 스케줄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막 급하게 흥분하다 보니까 막 문자 이렇게 보내면 가끔 좀.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근데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오해 생길 수 있게. 오해 생길 수 있게. 근데 그렇게 했는데. 유겸이. 아 뱀뱀은 그런 말 아니라. 이런 이런 뜻이에요. 뭐 커브 해줬더라구요. 커브는 아니지. 그냥 설명이 좀. 네. 그럼요. 저의. 제 뱀뱀. 뱀뱀의. 대변인. 아니 통. 통역주. 통역주. 옛날 부터 많이 통역했죠. 그렇죠. 아우. 너무. 이해해요 서로. 저희 진짜. 속은 거 없더라구요. 너무 서로 잘 알아서. 할 얘기가 없어요. 너무 친하니까. 약간 그런게. 아 얘가 괜찮냐 이런거. 한마디도 원래. 고맙죠. 고맙네. 친구니까 그냥. 그냥 예의로 하는거야. 그럼 그렇게. 장난이. 갑자기 되게 후끈해졌어요. 예서. 그때랑 지금이랑. 우리 좀. 컸잖아. 몸에 변화가 있나요? 몸에 변화요? 저는 수영. 아. 너무 파래. 아니 너 나 알잖아. 어. 나 이틀만 안 믿어도. 진짜 많이. 응. 나 이틀 안 믿어봤어. 무려. 나 하루에 두번이야. 하루에 두번 밀어? 어. 진짜? 그럼 안 좋은데. 아침이랑 자기 전에. 그럼 너 원래 없는데. 그럼 더 나. 하루에 한 번만 밀어. 그래? 어. 원래 자주 밀수로 더. 파래져. 그래? 손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깍깍깍. 있는데 따가운 거. 싫어서. 너무 TMI인가요? 선생님 그리고. 어. 어. 뱀뱀이랑 저 그때부터 키 좀 컸어요. 응. 맞아요. 저 이제 진짜 여러분. 저 진짜 당당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깔창 안결. 진짜 안결. 진심. 근데. 근데. 보는 사람들은. 재밌어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 근데. 본 적 없는. 모르는 이런 사실들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한 단계 더 알아 가보자는 마음으로. 보자. 뱀뱀 말처럼 그냥. 집에서 맥주 한 캔 하면서. 저희 소소한. 대화 들으세요. 그렇죠. 그냥. 집 있을 때 너무 조용하면. 그냥 이거 틀어놔요. 안 봐도 돼요. 틀어놔요. 미성년자면. 미성년자면. 맥주 말고 사이다 콜라.